안녕하세요. 미국 라스베가스 부동산 리얼터 제이입니다. 앞서 안내드린 영상의 KB홈의 1589 모델을 확인하셨나요? 아직 확인하시지 않으셨다면 꼭 이 영상과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모델은 두 번째 모델인 1849X입니다. 집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간단하게 도면으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방 3개, 화장실 2개 혹은 3개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집은 1849X의 1층 집으로 가격은 382,810불부터 시작합니다. 이 모델홈은 복도를 따라 있는 화장실을 지나 정면으로 거실과 주방이 있고 그 양쪽으로 마스터 베드와 방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자 그럼 직접 눈으로 내부를 살펴보실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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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